전주 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병원 입원을 권유하는 친부를 때려 살해한 42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.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4일 새벽 전북 고창군 집에서 아버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폐륜적일 뿐만 아니라 수법 또한 잔인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, 정신질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.